드넓은 자두밭이 반겨주는데요. 오, 귀여워. 가지마다 붉게 물든 자두가 참 예쁘게 달려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성이가 원래 자두 말고 마늘이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마늘하고 사과도 유명하고 자두는 지금 전국에서 생산하기 최고 많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씩 맛. 미리 다 수락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닦아서 그냥. 맛있겠다. 대박. 입안 가득 채우는 달콤함. 스테이 씨도 맛을 보는데요.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꿀다. 엄청 달고 그냥 달라요. 그냥 달라요. 먹어봐야 해요. 상큼해요. 완전 신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농사를 지으신 비결이 뭔가요? 농사는 일단 하늘이 도와줘야 해요. 낮에 길이 높고 밤에 기온이 낮으니까. 햇빛이 많을 때면 야들이 당이 높아가요. 저희가 이제 자두 농장 왔으니까 어떻게 일하면 될까요? 색깔 이쁜 거. 이제는 깔이라고 뭐 어떻게 많이 하죠? 그냥 잘 거기 돌려줍니다. 요령 없네요? 요령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따이죠, 우리가. 요즘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대요. 스테이 씨의 첫 자두 수확입니다. 와, 진짜 밝혀.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동심으로요? 네. 열심히 일손을 돕는 스테이 씨. 그들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어느새 수확한 자두가 이만큼이나 쌓였습니다. 여기서 다 따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형님, 저희가 완판하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빨리 갑시다. 자, 자두 완판으로 출발. 발콤한 자두. 모두가 맛봐야겠죠? 홍보를 위해 의성연매시장을 찾았습니다. 판매할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스테이 씨, 자두 완판 위대요. 파이팅! 어서오세요. 여기 엄청 맛있는 꿀자두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손까지 흔들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하나 드셔보세요. 습승. 일단 이렇게 줄 때는 과감하게 줘야 돼요. 시식으로는. 다 드셔보세요. 다 좀 안 드세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사장님 갖다 드렸는데. 소식만 해가지고. 첫 손님이 자두를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이게 자두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다행입니다, 이게 자두. 새벽에 따야지 맛을 불편하고. 저희가 직접 따온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한 박스, 한 박스씩 사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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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옷이 잘 어울리는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따네. 신기해요. 의성자두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 고기가 좋고. 고. 물이 좋고. 응성이 좋고요. 그냥 응성이 좋고.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면 끝난 거지. 먹으면 예뻐지는 거 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예쁜 딸내들이 예쁘니까 내가 사야지. 예쁜 자두 드시고 더 예뻐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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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로 그때 하고 얼댄기도 예뻐요. 연구를 더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고맙다는 답가로 약간의 웨이브 춤 한 번 보여줄 거예요. 오오오. 오오. 아이돌 3년차 시장 한복판에서 춤도 춥니다. 진짜 달아요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맛이 좀 어때요 엄마? 달달한 맛이 좀 달달한 맛이 새콤 많이 기가 막히죠? 저희가 딴 거라서 더 맛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자두 찐이야 올 수 올 수 진짜가 나타났다 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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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맛있게 드시고 스테이씨가 와서 그런지 순식간에 완판입니다 오늘 스테이씨가 자두 완판을 했습니다 자장님 판매를 마치고 농가로 돌아왔는데요 너무 달고 아삭아삭하니 신맛, 달맛 다 나온대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여기 인기 값입니다 의생이 내려와서 자두 홍보부터 해가지고 판매까지 했는데 느낌이 어때요? 너무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진짜 그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잘 먹어야겠다 자, 원, 투, 아, 원, 투, 스리, 포 스테이신 만만세해 의성 자두 만만세해 의성 자두 만만세 사랑해주세요 최대한 안 다치게 아기 궁궁이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탐스러운 붉은빛의 의성 자두 우리 모두 새콤달콤